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대로 붙잡혀 남미새가 될지 아니면 잘 탈출해가지고 저 북쪽으로 날아가는 북미새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그런 아리송한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고생만 했던 우리 엄마가 불쌍하다며 이제 같이 살거라는 남친 어쩌면 좋을까요? 야 아직도 모르겠냐? 이게 바로 네 마지막 탈출 기회다. 지금 당장 도망쳐라. 원지 엄마를 모시겠다는 남친 제목 그대로 남친이 자기 엄마를 모시고 살겠다는데요. 저희가 아직 결혼을 약속한 사이는 아니지만 저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결혼도 하자며 저를 설득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이건 어쩌면 좋을지 몰라 이렇게 글 써봅니다. 일단 남친 부모님은 예전에 이혼을 했어요. 지금은 그래가지고 각자 홀로 지내고 있는 중인데 이런 말 하는 거 좀 그렇지만 두 분 다 모두 되게 넉넉치 않은 그런 형편이래요. 우선 남친 아버지의 경우 예전에 큰 사업을 좀 했다는데 처음엔 잘됐다고 해요. 그런데 모종의 사건 이후 평소 그렇게 잘나가던 사업이 단 한 번에 완전히 망하게 됐고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눈치 보니까 같이 동업하던 사람이 배신을 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하튼 이 일 때문에 결국 집에서 엄청난 화풀이를 하게 됐는데 아들과 아내를 가리지 않고 오직의 폭력을 행사했으며 나중엔 이도 모자라 술과 도박까지 손을 대면서 완전히 인생이 주저앉았대요. 그래서 끝까지 참고 있던 남친 어머님도 결국 당신 아들이 20살, 즉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도 더 지난 지금도 남친은 자기 아버지를 엄청나게 증오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욕을 하고 이를 갈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런 거죠? 여하튼 뭐 이렇고요. 어머니의 경우 엄청 자주 만납니다. 보니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저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죽도록 고생만 했던 우리 엄마! 늘 마음이 아파! 이러는데 이거는 어머님도 마찬가지 힘들게 자란 당신 아들에게 늘 미안해하며 그래서 아들을 만날 때마다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이런 저런 것들을 많이 챙겨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대단하거나 어디서 사온 그런 물건들은 아니고요. 주변에서 얻었거나 받아온 거를 아들 쓰라고 가져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티슈나 휴지, 비타민 같은 거 아니면 과일 몇 개. 대충 이런 식이죠. 그리고 다른 평범한 부모들처럼 도움이 되어주지 못하는 걸 늘 미안해하며 또 반대로 아들인 남친은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엄마!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이러면서 화를 내요. 물론 제가 이걸 직접 본 건 아니고 그래서 화가 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남친이. 뭐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약 사흘 전이죠. 남친이 자기 어머니를 또 만났는데 어머님이 당신 지금 몸도 너무 안 좋고 너무 걱정이 된다며 현재 58세예요. 이런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때 남친이 엄마! 정 안 되면 내가 모실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했대요. 그냥 지금부터 같이 살자 라는 제안도 했다고 하는데 이때 어머니가 아이고 내가 불편해서 싫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너는 결혼을 못한다. 네 인생 네가 살아야지. 엄마는 너한테 피해주는 게 싫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여기서 남친은 또 아이씨 내가 용돈 몇십이라도 들을 테니까 엄마 돌볼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이런 말을 했다면서 바로 오늘 저한테 이 모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막 엉엉 울었다. 이런 말을 하면서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친 어머니를 제가 아직 직접 뺀 적은 없어요. 뭐 듣기로 생활을 위해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몸이 되게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당신 혼자 사는 그 집도 전세도 아니고 월세예요. 참고로 저희 엄마랑 거의 같은 나이거든요. 매일 말하길 나이 들면 병원에 갈 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을 남친 엄마가 한 건지 쓴이 엄마가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렇게 힘든 상황에 남친 부모님이 걱정되긴 해요. 저도 그런데 그것보다 제가 봤을 때 저희 남친 왠지 효자 같기도 하고 또 효자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아리송한 느낌이 자꾸 들어서 이게 마음에 걸려요. 물론 자식이 자기 부모님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오늘 밥 먹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혼란스럽다 이거예요. 이러다가 나중에 어머님한테 큰 병이라도 들고 그러면 당연히 아들인 남친이 다 책임지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저한테 넘어오거나 그런 건 없죠. 저희 부모님은 사실 평생 연금이 나올 거라 아무 걱정이 없거든요. 여하튼 저한테 계속 결혼하자며 설득을 하던 중에 오늘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저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조언 좀 해주세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걸 깜빡하고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는 나이 서른 동갑이고요. 지금 3년 정도 만났습니다. 댓글 1번 아리송하긴 뭐가 아리송해. 이건 그냥 100%지. 효자야 효자. 그것도 지가 하는 효도가 아니고 남의 딸내미한테 대리효도 시킬 그럴 예정인 효자. 오케이? 아니 지 엄마가 그렇게 걱정이 됐으면 말만 씨부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아니지. 이미 모시고 살았어야 맞는 거야. 올 3살이 몸도 불편한 엄마인데 다리 한 번 본다고? 너는 지금 이게 말이 앞뒤가 맞다고 보냐? 저 새끼 속마음 이거야. 지금 당장 지는 자유롭고 싶고 결혼 후에는 며느리가 아니지. 네가 자기 엄마한테 잘해주겠지. 딱 이거 하나 믿고 있는 거라고. 살고 싶으면 지금 당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 아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이야 자기 엄마만 불쌍하다고 하지. 의외로 시부가 복병일 수도 있다. 끌 끌 끌 끌 끌 끌 끌. 1년에 한 번 보는 거 느낌 쎄하지 않니? 더듀 끌 끌 끌 끌 끌. 이게 맞지. 고작 한 달에 한 번 본다는 부분에서 올 시고 지난 추위에 효자들 다 얼어뒤졌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2번. 누가 그러더라. 마누라 없는 효자 없다고. 지금은 달에 한 번 보면서 결혼 후 지 엄마 조금이라도 아파봐라. 병수발에 온갖 뒤지닥거리는 전부 다 쓰니 니 차지가 될 거라고. 그래도 이 남자랑 미래를 같이 하고 싶으세요? 게다가 월세라며. 그럼 월세도 내줘야 돼. 생활비는 물론이고. 또 병원비도. 거기다 나이 더 들면 월세를 낼 능력도 안 될 텐데. 그럼 뭐 합가는 100%지. 솔직히 너 이거 전부 다 감당하고 살아갈 자신이 있어요? 기회가 왔을 때 도망을 가야지. 왜 이러고 있어 멍청하게? 물론 이 문제로 쓰니가 헤어지겠다라고 하면 그 남자는 너한테 매장하다 불쌍한 엄마를 어떻게 모른 척하냐? 등등등 맹비난하겠지만 그래봤자 그게 전부야. 평생 거지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보단 차라리 욕먹고 나가는 게 억배는 더 낫지 않니? 명심하세요. 자기 부모는 자식이 봉양하는 게 맞고 또 그런 와중에 지는 하나도 안 하면서 쓴이한테 떠넘기려는 저 개수작이 뻔히 보이는데 어? 니네 부모님을 좀 생각해라. 딸이 그렇게 사는 꼬라지 보면 속이 다 엉그러지고 타들어가지 않겠니? 시커멓게 재만 남을 거야. 바보처럼 남의 부모한테 효도하면서 내 부모님 눈에 피눈물을 뿜는 미친 짓은 제발 하지 맙시다. 3번 뭐야 이거? 똥멍청이야? 아니 지금 이딴 걸 고민이라고 하고 있어? 그냥 헤어져요. 엄마 모실 사람 딴 데 가서 찾으라고 하라고. 4번 아니 이해가 안 가네? 그렇게 애틋하다면서 왜 지금은 같이 안 산대요? 5번 저 남자가 왜 쓴이를 고른지 몰라요? 내가 알려줄게. 그건 바로 쓴이 부모님은 연금 노후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그러는 거야. 만약 쓴이 친정에도 돈을 보태야 하면 자기 엄마를 네가 벌어온 돈 못해가지고 모실 수가 없잖아. 안 그래? 또 그런 여자라면 자기랑 결혼할 생각을 하겠냐고. 그 남자한테 쓴이 부모님 노후준비에 문제가 생겨서 나도 부모님한테 매달 얼마씩 보태줘야 될 것 같다. 자기는 어머니 혼자지만 내 부모님은 두 분이니까 우리 결혼하면 나는 두 배를 드릴 거다. 이렇게 한번 말해보라고. 아마 바로 헤어지자고 할 거다. 결혼은 개뿔. 야 이거 사랑 아니야. 그냥 너는 자기 엄마 노후 대책으로 보고 있는 거라고. 끌 끌 끌 끌 끌 6번 끔찍한 댓글입니다. 어? 뭐야 이거? 완전 우리 전 형부랑 똑같은 놈이 있네? 우리 언니가 쓴이 남친이랑 똑같은 놈을 만나가지고 부모님의 엄청난 결혼 반대를 뚫고 결혼을 했었거든. 왜냐하면 우리 언니 대가리 속에 꽃받친 멍청한 년이었으니까. 솔직히 우리 집 잘 살아요. 되게 부유하고 부모님도 멀쩡히 건강하게 잘 계신데 그 인간은 되게 가난하고 호시모였지. 우리 부모님 두 분 어디 멀리 여행 다녀오니까 우리 엄마는 저런데 못 가보셨는데 이 지랄 해가지고 우리 언니가 대신 보내주고 또 한 번은 우리 엄마 생신 때 언니가 좀 되게 좋고 비싼 선물을 했더니 이 놈이 또 그걸 보고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없는데? 이래가지고 전시모 생일 때 또 비슷한 걸 선물해줬죠. 그리고 한 번은 여름에 가족 여행 가는데 이 자식이 껴가지고 제주도 여행을 간 거야. 그래 뭐 거기까진 그렇다 쳐. 뭐 돈 한 푼 안 드리고 겁나 잘 처먹고 호강하고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겠다고. 그런데 거길 갔다 오더니 또 우리 엄마는 이런데 못 와보셨는데 이러니까 우리 언니도 결국에 개빡쳐가지고 아니야 너는 돈도 잘 벌면서 지금까지 이런 거 하나 안 해드리고 뭐 했냐? 이랬더니 입 꾹 쳐닫고 그리고 어버이날에는 무조건 반드시 시가에만 가야 된다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처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고 처제 즉 나죠. 처제도 있는데 불쌍한 우리 엄마는 혼자잖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 가끔씩 용돈 챙겨드리는 것도 아니 처가에 돈 많은데 왜 드려? 불쌍한 우리 엄마만 챙겨드리면 되잖아. 이딴 소리를 하고 심지어 우리 부모님한테 드릴 것도 우리 엄마한테 다 드리자.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이사 갈 때 이때도 웃긴 일 있었지 집에 애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팔기 싫다고 언니 부부한테 들어와 살래라고 물어본 거예요. 집이 크고 좋았거든요. 근데 언니는 아니야 지금 사는 집도 괜찮아. 이렇게 거절을 하고 하니 이 생키가 뭐야 받자 우리 그 집 받자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언니가 왜 지금 이 집도 좋은데 왜 그걸 왜 받아 이러니까 이 자식이 뭐라고 했냐면 왜기는 우리 엄마도 이런 좋은 집에 한번 살아봐야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합가를 들이밀었고 여기서 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건 우리 부모님은 아예 생각도 없는데 이 인간은 자기 혼자 멋대로 명의까지 다 준다고 엄청난 착각을 했나봐요. 근데 자기랑 나랑 부부잖아. 그런 거예요. 언니도 쪽팔리니까 말을 못한 거죠. 그렇게 머리에 꽃만 가득했던 우리 언니도 이 인간이 사람 새끼가 아닌 걸 깨닫고 결국 이혼을 했다고. 아 잠깐만 한 가지 또 생각나는 거 있네. 명절에 사돌들끼리 막 선물 주고받고 하잖아.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엄마는 가난하니까 양말 세트 만 원짜리 하나 보내는 것도 애가 달아 미치려 하고 반대로 차가는 잘 사니까 당연히 우리 엄마한테 백화점에서 파는 고급 한우 세트 보내주겠지? 이딴 기대를 하고 있더라는데 정말 기가 찹니다. 쓴이 생각 잘해요. 머리에 꽃 빠지는 거 다 갈아엎어버리라고. 안 그랬다간 딱 그지 같은 우리 언니 꼴 당한다? 아 근데 이 사연 왠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한 번 다뤘던 것 같기도 하고. 7번 뭐? 효자인데 효자가 아닌 것 같다고? 아니 너는 눈깔 삐었냐? 그냥 대놓고 나는 효자다. 나는 졸라 효자다. 대리효도, 대환영 딱 이렇게 소리치는 중인데 이게 안 들리고 안 보여? 8번 지금도 같이 살자 제안을 했는데 엄마가 불편해서 싫다고 하셨대요. 라고 했죠? 너 지금 이게 제 엄마가 왜 불편하다고 했는 줄 알아요? 그건 바로 이거야. 아픈 몸으로 아들내미 밥 차려주고 옷 빨아주고 살림하는 거 너무 힘들거든. 물론 결혼하면 다른 얘기겠지만 니가 해야 돼 니가 9번 찐효자 결혼 전부터 엄마를 모시고 사는 남자 집안일도 마찬가지 그 대부분 다 하는 아들내미 집안일을 엄마가 하는 집은 절대로 효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짜효자 엄마가 월세 살고 몸도 안 좋고 하는데 한 달에 겨우 한 번 보면서 아가리만 나블나블나블나블나블나블나블나 결혼 후에 엄마 아프면 모시고 살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치는 새끼 10번 야 이 등신아 진짜 몰라서 이딴 걸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냥 짧게 이야기할게 너 이 결혼하면 인생 그냥 망하는 거야 무조건 망해 다른 건 절대 그 어떤 것도 없다고 무조건 망하는 거야 11번 야 아따야 딸내미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네 세빠지게 키워놨더니 효도는 남의 아줌마한테 하려고 해 헐 고리 비었냐 저거는 떠보는 거죠 자기가 슬쩍 이런 말을 흘렸을 때 엄마가 진짜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런 말을 슬쩍 흘렸을 때 반응을 보는 거죠 슬쩍 반응 보고 먹힌다 싶으면 확 붙잡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어 그래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해서 나 안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한 발 빼고 일단 결혼부터 하겠다 이런 작전을 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다야 진짜 대단단해 열심히 더 살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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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